아아 목 좀 가다듬고 킷 나와라 오케이 오케이 이 느낌 냥냥 킷 나와라에서 나오면 될게 3코 오케이 도전 어떤 시기든 상관없는거지 오빠 그건 나의 자유에 맡기는거지? 짱구 굴리지 말라고? 아니 그건 굴려야지 나도 먹고 살지 도전 가보자이 킷버리고 킷 나와라 이건 진짜 양아치긴하지 저 그렇게는 안해요 그리고 양심있지 킷 나와라를 한 아 100번까지? 굉장히 오래하면 인정해준다고 알았어 거의 해녀급으로 해볼게요 해녀분들 호흡법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이 정도면 게임 끝날 때까지 할 수 있겠는데? 킷 나와라 킷 나와라 아 아 진짜 개워봐 킷이 왜 여기 있는거야 양심도 없어 진짜 그냥 내 시야에 딱 따위면 되는거지 킷 나와라 아 여기 없어? 여기 없는 것 좀 충격적인데? 한번 일단 썼어요 제가 좀 헤프게 한번 써봤어요 쫄깃한 맛도 있어야지 까꿍 일단 총 하나만 먹고 시작할게요 언제 어디서 저기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쓰면 안돼 해녀메탐 여기는 진짜 숨막혀 죽고 저기 어디냐 제가 얍삽이 한번 쓰겠습니다 오라버니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죠 가자 그대로 내려가 자 여기서부터 가자 아 잠깐만 내 뒤에 누가 내려갔어 방금 여기 안되겠다 저 다른 데로 갈게요 아 이거 자리 옮기다가 시간 다 끝나겠네 저 방고쟁이들 뭐야 자 여기서부터 아 핵이야 핵이야 진짜 핵이야 아 아니야 진짜 핵이야 아 아 말도 안돼 나 아직 해보지도 않았다고 오빠 근데 아직 이거는 솔직히 도전도 안 한건데 한번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두번 남은 걸로 해주라 한번은 썼으니까 알았어 두번 남은 걸로 할게 아 진짜 뭐야 까꿍 어떻게 할건지 비밀이야 아 렉 핵 따라다닌다 이러지마 얘들아 부탁할게 아니야 아 렉 핵 따라다니는데 저격인가 나 하지 말아봐 그러니까 하지 말아봐 나 먹고 살아야돼 핵씨 핵씨 라액을 부른줄 알았더니 바로 여기였네 핵씨 이렇게 부른줄 알았어 까꿍 도전 도전 이 방엔 없다 와 근데 괜찮아 우승이 중요한게 아니야 와 근데 계급이 별이 다 다섯개야 이거 무서워서 하겠냐고 이 방에서 괜찮아 나는 킷만 찾으면 돼 까꿍 아 목 좀 가다듬고 킷 나와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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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 킷 나와라 해서 킷이 나오면은 100개입니다 두번의 기회가 있어요 저에게 그냥 2층을 아니다 8층 가가지고 쭉 돌아다닐게요 8층은 한층 다 돌 때까지 숨 안 끊어지게 해볼게요 10층 가슨 1층 QT 히아 10층 1층 1층 3층 아 진짜 개얄맛네! 여기 없냐고! 아 한 번만 더! 이번엔 여기 털면서 내려볼게 킷 저거 웃기지마! 아 님들 까마세요 내 숨 까마졌잖아 아 지금 이제 한 번 남았어 어떡할 거야 아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아 킷 나와라! 성공! 아 제발! 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해줘요 오빠 방금 거 그냥 장난으로 할게요 장난 킷 버리고 킷 나와라! 이건 진짜 양아치긴 하지 저 그렇게는 안해요 제가 그래도 양심있지 까꿍! 이제 한 번 남은 거예요 한 번 아 제발 다시! 도전! 초단! 킷 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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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마마야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아 진짜 열받네 아 말도 안 돼요 진짜로 킷이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우승이라도 할게요 우승이라도 하면 오빠 또 열심히 했다고 뽀찌라도 챙겨줄 수도 있어 아 혹시 몰라 아 열받아 누나 잊지 말아 주세요 아 킷을 못 먹었어요 난 진짜 바보 멍탱말이야 난 진짜 그렇지만 난 천재야 난 천재이기도 해 동시에 난 바보이기도 하지만 천재이기도 해 해주잖아 멋있었죠 먹던 거 이게 저예요 까꿍 우와 이겼다 아 진짜 그렇게 가시지 오빠 저 그래도 1등 했어요 혹시 뽀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이 오빠 진짜 억울해 나 진짜 숨이 끊어질 뻔했어 라라 유튜브 구독해 주실 거죠? 좋으세요 딩